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유럽 순방 소식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하는 문제를 한참 토론하다 지금 막 끝났는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두 분 국회의원님의 토론을 잠깐 서서 들었는데 정답이 다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국회에서 여러 입장을 담아서 토론하시고 또 결정하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문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지난주에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진행이 됐는데 민주당 지지그룹 내부에서 사실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그랬고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매듭을 짓고 넘어가면 좋을까요 네 이미 뭐 매듭이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국가장은 현재 법률체계 안에서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어떤 논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또 그 법률을 개정해서 이런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면 역시 국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G20에서 비무장지대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가 좀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영상 나가고 있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배석도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들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로 저 평화의 십자가 전시회를 통일부가 주관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장관이 간 것이고요 G20은 아시다시피 주요 선진국 20개 국가와 그다음에 매년 초청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6개 국이 초청이 되었고 국가 정상급에 해당하는 국제 기구의 수장들이 9개 기구의 수장들이 와서 모두 35개 국가 정상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저런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의 문제 또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합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계기에 이런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더구나 분단 전쟁의 상처인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저 평화의 십자가 전시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 특히 한반도 평화와 방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런 국제사회의 이런 G21 계기를 통해서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북한에도 아주 좋은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황 방북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관심사이긴 한데 지금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황님의 방북은 북한과 바티칸 간의 양국의 외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하거나 어떤 깊게 개입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바로 이런 계기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의 좋은 메시지로 읽혀지고 또 북한이 결단하게 된다면 이것이 진전되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기를 저희는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물론 양자 간 정상 외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그냥 손 놓고 잘되게 빕니다 이러고만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님의 방북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거나 제안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고 또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의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대주교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런 북한 대사관과 교황의 방북 문제를 실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래 물밑 접촉이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는 것이죠 밝혀지면 물밑 접촉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날 국민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여러 단계 여러 경로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진행이 되거나 논의가 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것은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해 가고 있다 남북 간에 이것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람이지만 너무 많이 나간 말은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결국에는 그러면 북한의 초청장이 바티칸으로 가야 교황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황님의 방북에 대해서 김정은 총비서도 2018년에 흔쾌하게 동의한 바가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은 여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도 여건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성숙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 총비서의 뜻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초청장이 갈 수 있고 교황께서도 기꺼이 가겠다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북한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성숙이 되고 해결이 된다면 아마 금물살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예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적대시 정책 철폐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이중 기준 아니냐 이런 문제 얘기도 계속하고 있어서 이런 국면에서 교황 성화의 방북이라는 이 목표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황님의 방북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교황 방북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상상해보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이든 비정치적 영역의 어떤 과제이든 북한이 안고 있는 이런 여건들이 대체적으로 잘 해결이 된 좋은 여건이 되었을 때라고 상상을 해보면 아마 잘 진행이 될 가능성이 그때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황을 라틴어로 폰티펙스 마시무스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군요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뜻이라는데 이 뜻이 좀 정말 그런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평화의 사도라고 불리는 교황께서 그렇게 남북 간에 북미 간에 평화의 사절로서 역할을 하기를 저희도 소망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급망 회복 관련 정상회의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차이나를 적시하지는 않는데 강제노동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걸로 봐서 중국을 좀 겨눈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또 인위적으로 소집단을 만들거나 이념적으로 선을 긋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일갈했어요 늘 하는 질문이긴 한데 미중 간에 우리 입지 어떻게 하죠? 아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대의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의명분을 미국도 중국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대의명분 앞에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블링컨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초기에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세 가지가 있는데 경쟁자이고 협력자이고 적대자인데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한국은 얼마나 더 복잡한 관계이겠느냐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미국과 중국의 대의명분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면서 우리의 국익 중심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공급망 회복 관련 정상회의 이런 류의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방향입니까? 지금 이 공급망 회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축됐다가 지금 경기가 회복이 막 시작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급망의 수급난이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미국의 항구에 보면 수십 척의 컨테이너 선들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처럼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복되는 경기 회복에 아마 찬물을 끼우는 중대한 장애 요소가 될 건데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지 이것의 어떤 정치적인 뜻이나 의도 그런 해석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 하나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미국이 핵 선제 사용 금지를 NPR 보고서에 좀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양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의 그런 입장을 다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예단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문제나 그다음에 핵 확장 억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미 간에는 물샐 틈 없는 공조로 이러한 정보를 항상 저희가 제공을 받고 있고 우리 의견을 내면서 함께 긴밀하게 논의해 가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핵 우산이 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여쭙습니다 그런 우려는 가지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유럽 순방하시는 과정에서는 기후변화협약 관련한 논의가 지금 핵심적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제가 넥타이를 하나 메고 왔는데요 이 넥타이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섬유 소재를 가지고 만든 우리나라 넥타이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전 세계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있고 우리도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도국가로 참여하기를 시작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밝히는 것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가기 전에 2030년까지 NDC라고 해서 탄소 감축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의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계적으로 선언하는데 아마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산업계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것이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한다 이 길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 된 어떤 생존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앞장서고 있고 이제 온 국민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국민 운동을 벌이고 동참해가는 이런 전 국민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계기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이번에 가서 그 중요한 NDC 감축 목표 40%를 국제사회에 발표하게 되는 큰 의미가 있는 회의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날인데 국내에서도 특히나 산업계가 좀 고민이 많으니까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설득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5시엔 사사건건